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온 크리스티안 보르거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멕시코 사람입니다. 한국에 산지 5년 됐고요. 한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일한지 4년 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문화 외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문화 외교가 있습니다. 비정산화에단 고개 그리고 한국의 전통쇄 한국의 전통쇄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플라고 생각했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제가 한 친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의 영화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왔는데 그녀는, 인터넷에 있는 앱을 통해서 그의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의 공연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말은, 저는, 이 말은, 네, 서울에서는 하나님과 전하지도록 그리고요, 이스라엘 Turkey 저는 사는 어떤 문의 이길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미 학생이 말해 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해를 끝났어요 일주일 utilization이 내는 그 뒤에 그래서 어떻게 스피드할 때 한국에서 이어가班인 Core안에서 한국에있는 수능했고 자유로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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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났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거잖아요. 한국어 전국 sustentabilizaciones. 제가 방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래서 나는 고마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부의 특정한 곳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한국어 전국을 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한국어인데 한국어 전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 전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어 전국적인 가슴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전국으로 구하기 위해 한국어 전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학생으로 6년생에서 점심을 했고, 난 후에 알고 싶다, 결국에는 그들은 그들에게서 그들은 그들에게서 에어컨 멈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에어컨 멈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에어컨 멈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내가 한국에 간 일을 learnt을 왜냐하면 한국에 아쉽게도 한국에 지금 많이 존많기 때문이다. 한국에 한국에 아직까지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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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예전에 방송을 하는 방송을 하는 방송은 이곳에 있는 방송을 하는 방송을 하는 방송을 하는 그는 한 명의가 있었어요 그는 많은 extranjeros의 기회에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인식을 하는 곳에 그들이 인식을 하는 곳으로 그리고 그 2라 temporada 그들이 말하러 그들한테 말하러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그의 첫 방송을 그의 첫 방송을 그의 인식을 그의 말이었고 그의 말이었는데 solo de lo malo claro, todo relacionado todo estereotipos sobre México exactamente y una de las cosas que yo pensé fue sí, tenemos aspectos malos pero en vez de tratar de encubrir estos aspectos malos vamos a tratar de exponer los aspectos buenos más entonces empecé a hacer énfasis en todos esos aspectos de México y la gente lo recibió muy bien y ahora la gente ve México con diferentes ojos 한국어의 대화를 다시 말했다. 많은 한국어의 대화를 주셨습니다. 조금은 안 좋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예상도 그는 어떤 기회를 주셨으면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의 대화를 주셨으면 좋았다. 그의 대화를 주셨을 때, 지금 한국어의 대화를 주신다, 아이들에게 자리를 얇게 젖은 뇨을 가져다니라. 진짜? 진짜? 정말? 어머니. 그리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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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때 안 봤어요. 하지만, 마피아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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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국어 얼마나 잘하세요? 솔직하게. 근데, 얼마나 잘한다는 거, 아, 그게 좀, 애매하네요. 왜냐면, 어떤 언어를 완벽하게 배울 수는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있었을 때, 한국 사람이랑 같이 일했기 때문에, 한국말 들을 수 있으나, 아직도, 한국 사람 만날 때는, 못 알아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응.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게 됐을 때, 그때는 많이 늘었었어요. 처음에는 못 했어요. 첫 번째 미팅, 해야 되는 날. 갑자기 들어가서, 자, 오늘부터 우리 동욕사, 크리스티안 부르거스입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나이도 나였어요. 아, 드디어 우리 소통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 메인 부장님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미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어레아 14번에서, 우리 3.5인치 파이프, 가스 압력이 떨어져서, 지금 뭐가 새서, 지금 샤프트를 풀고, 막화된다, 어려운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갑자기 끝나고 나서, 그래서, 바로 동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광산에 대해서, 스페인어로도 몰랐었어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다 했더니, 부장님이 화나셔서, 이 밑에서, 요만한 책을 권해가지고, 서랍에서, 빡, 직탁 넘치면서, 크리스티안, 이 책이 보이지? 네. 저 방이 보이지, 크리스티안. 네. 이 책을 가지고, 저 방에 들어가서, 다 외울 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 외웠어요? 그 책? 다 외웠어요. 4개월 걸렸어요. 와. 그게, 광산에 대한, 매뉴얼이었어요. 매뉴얼. 근데, 다 한국말로 되어있었어요. 아, 그때는 진짜, 정말 그 책을, 여는 순간에, 아, 멘붕 왔어요. 그때, 아직 기억이 나는데, 핸드폰에, 그 사전 앱 있잖아요. 유료 앱. 스페인어, 서한. 한국어, 스페인어. 그거 보면서, 그냥 다 외운 거죠? 그렇죠. 덕분에 제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덕분에, 4개월 후에, 제가, 첫 번째 미팅을, 제대로 통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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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gebe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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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 Tayyip이 상당히 편의점 모여서 그들은 사실 수 arrows 그건 하루 종일 그의 그는 데는 자신의 사진을 찍으러 가고 싶다. 그리고 이 인테리어는 정말 멋진 다인 것 같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찍으러 가고 싶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죠?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찍어보는 trat은 무엇입니까? 이 프로그램은 보고서는 지금의 영상은? KBS TV TV 뉴스가 매주 새벽에 저녁에 있는 어떤 프로젝트 지금? 네, 저는 varios 프로젝트 하나는 드라마 드라마 그의 첫 번째로 주인공 주인공 제작 음악 제 음악 제 남아 제 남자가 제 남자가 제 남자가 제 남자가 제 남자가 집에서 가장 pierws지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그날과 같은 중에서 한국의 한 명의 작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의 작품을 진행했습니다. 이 작품을 사용했을 때 한글팀의 작품을 통해 한글팀의 작품을 통해 한국의 작품을 사용하면 한국의 작품을 듣고 1분정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이 궁금하고 그리스도의 노래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듣고 싶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의 노래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노래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노래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한국팀입니다. 한국팀은 한국 문화를 알리는 글로벌 아티스트입니다. 한국 문화를 알리는 글로벌 아티스트입니다. 제 이름은 크리스티안 부르고. 저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저는 피아노을 노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펜야입니다. 저는 칠리와의 vocalist입니다. 저는 한국팀에서 노래를 수어로 보여 드리는 일본에서 한푸진모도 사와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테리스 부유라 운이라고 합니다. 한국팀의 보컬리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른 멤버들의 한국팀에서 만나요? 네. If people are in the same agency, I am working, but each one of them has a musical talent. FENYA는му Cashe, Teresa가 아 flick을 하는지, 사오리, 그래서 소리는 한국어 아마도 그 장소車에 대해 꼭 꾸준히 다른 사람들도 소통하는 것 이것이 어떤 걸zed que 개념을 통해 이 프로젝to에 대해 부산이 좋을 만족한 상황 한국에서의 역사에 대해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도색으로도 무엇인지 abstract지 않으면 좋으니 우리의 기간이 져야 여기 있는 분들을 통해 한국과의 전공연구과의 현재는 것 처럼 한국에 있는 한국과의 전공연구소 초대학생회에서 져야 작은 한국과의 전공연구소 3D에서 정말 carísima. 저는 고시won을 가면, 그는 고시홍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돈을 잃어버렸다. 그는 돈을 잃어버렸다. 그는 돈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제가, 그는 왜 이렇게만 남아있어? 그는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남아있어? 어떻게 해야할까? 그리고 제가, 먼저, 이제는 밥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는 그때의 사진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완전히 죽을 수 있었다. 하루에 마음대로 먹은 조금의 hamburguesas 그에나 시장에 사 quand에는 그의 이 날에 그의 하루종일에 그의 하루 종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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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가 그의 떄는 그래서 그의 한 달에 그의 그의 나는 그의 제공 그리고 저희들끼리 생각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당신이 어떤 범죄가 있을까요? 혹은 혐의로 할 수 있을까요? 시작했을 때, 우리는 혐의로서 이 혐의로서 이 혐의로서 이 혐의로서 이 혐의로서 이 혐의로서 다음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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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지도 좀 이름마도 그래야 한국에 있는 기조로 바꾸는 의지한 분들은은 에서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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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서는 북한이 다가가가 되는지 그래서 저는 저는 한국에 대한 이름맛을 자고 소리를 위해서 라고 했습니다 좋은 informe, 그리고 수준으로 수준으로 고객님께 아니,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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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많이 통해서 고객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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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많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5-10년까지? 저는 한국과 한국의 전쟁을 전해서도 한국과 한국의 전쟁을 저는 의사적이 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돌아가고 그래서 지금 나의 경제에 따라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서 돌아가서 미국에서 한국어 영국에 대해서 한국어 제주도랑 한국어 미국에서 영국에 대해서 한국어 한국어 일생을 아픈 학교에서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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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다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큰 사고 매우 timelines 꼭 지절로 자야 일일이 일터를 일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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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일어날 한국 한국 김 ¿정신지 도장으로 사서는 lo que בצveda trabajaron? 정말 깔ás. 전 friendsUD 되기 watermelon. 전문적인 영상이도éis 진ę돼활동 이덕후 정해져야 된 사람들. 이 gem pré voting íbete 놓許 employees 적이 lives creato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